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번에 1년 반만에 AMD CPU가 발표가 됐습니다 라이브가 새벽에 했잖아요 근데 라이브 할 때 집에 없었어가지고 생방송은 못했었는데 발표 영상을 보니까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알차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AMD 저번 발표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발표하는 거 보면 진짜 앞에 쓸데없는 거 내용 정말 많이 집어넣고 핵심 내용 진짜 한참 뒤에 하는 그 질질 끄는 방식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에 AMD의 젠3 발표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마스크 쓴 건 제가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피부과 다녀와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정리한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MD에서 발표를 한 거는 젠3 라이젠 4세대 5천번대로 이름이 정말 헷갈리게 나왔는데 원래 3천번대를 사용을 하다가 4천번대로 이름이 안 가고 5천번대로 건너뛴 이유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AMD의 APU들이 세대에 비해서 제품의 번호가 한 단계씩 건너뛰어서 계속 나왔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젠3 CPU들을 4천번대가 아닌 5천번대로 건너뛰면서 다음에 젠3를 사용하는 APU도 5천번대로 맞추면서 그 뒤로 동일한 아키텍처로 이제 APU하고 CPU를 같이 번호를 맞추려고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APU를 한 단계 좀 쉬고 가는 게 세대랑 숫자랑 맞아가지고 좀 더 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AMD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여튼 코어 레이아웃을 보시면 젠3는 젠2의 2개의 CCD에 1개의 아이오다이로 구성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CCD에 4코어 CCX 2개를 가지고 있던 기존하고는 다르게 8코어 CCX 1개로 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코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L3 캐시가 2배가 됐고요 메모리 레이턴시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단일 CCD로 구성돼서 이득을 받던 사례가 젠2에도 있었는데 바로 3300X예요 이 3300X는 4코어 8스레드로 나온 CPU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CCX 구조로 나와가지고 일부 게이밍에서는 6코어 12스레드인 3600에 비해서도 게이밍 성능이 더 좋았었고요 동일한 4코어 8스레드지만 2개의 CCX로 구성이 돼있던 3100에 비해서는 게이밍 성능이 월등히 좋았었습니다 여튼 이 사례를 보시면 이번 젠3가 젠2의 동일 라인업에 비해서 그 구조 변경으로 얻는 이득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7nm 플러스라고 적혀 있었던 7nm EUV라고 생각했던 공정이 안 들어가고 젠2하고 동일한 7nm 공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 개선에 따른 입점은 없었지만 아키텍처 개선만으로 IPC가 19%나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젠2 때 공정 개선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IPC가 15% 상승됐던 거에 비해서 공정 개선 없이 19%가 향상이 됐으니까 더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성비 부분을 보시면 젠3가 젠2 대비 20% 상승이니까 TDP가 안 바뀌고 IPC가 오른 만큼 정도 오른 거니까 클럭으로 인한 전성비 향상은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인텔의 코어 i9 1900K에 비해서는 2.8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뻥치게 된 거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벤치 조건을 보니까 이 수치가 시네벤치 R20에서 멀티코어 테스트로 10코어 20스레드에 인텔의 코어 i9 1900K하고 16호 32스레드에 AMD의 라이젠9 5950X하고의 전성비를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동 가격대 라인업 제품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성비에 비해서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전성비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CPU로 넘어와서 발표한 라인업을 보시면 라이젠9 5950X부터 라이젠5 5600X까지 발표를 했는데 3000번대하고는 다르게 5700X라든지 5600X 같은 라인업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클럭 부분을 보시면 5000번대가 3000번대 대비 기본 클럭은 오히려 0.1GHz만큼 더 감소를 했고요 부스트 클럭은 최대 0.2GHz부터 5800X처럼 아예 증가를 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제품들은 전부 11월 5일날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시네벤치 R20 싱글코어 스코어를 보시면 인텔의 코어 i9-1900K는 544점이 나왔고요 AMD의 라이젠9 5950X는 631점으로 젠2 때는 라이젠이 살짝 높은 거의 동급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16%만큼이나 싱글코어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아까 IPC가 19%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을 보시면 5950X가 3950X에 비해서는 작업 성능도 당연히 많이 증가했지만 게임 성능에서 토탈호 상목질을 제외한 게임들은 거의 30%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인텔의 코어 i9-1900K에 비해서도 작업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게이밍 성능에서도 파크라인 뉴던을 제외하고는 전부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5900X의 게임 성능을 보시면 3900XT에 비해서는 전부 프레임이 높아졌지만 롤, 베그, 카스, 그룹에서는 최대 50%의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머지 게임들을 안 찍고 이 3개 게임을 지금 굳이 찍는 이유는 이 3개 게임이 고주사열 온라인 게이밍에서 CPU의 성능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라이젠이 엄청나게 취약했던 게임들입니다 근데 이 게임들에서 지금 현존 끝판한 게이밍 CPU인 인텔의 코어 i9-1900K하고 비교를 해서도 5900X 쪽이 성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베그 같은 경우는 5% 정도 높지만 롤하고 카스,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20% 성능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게임 같은 경우도 5900X 쪽이 전부 소폭 높았고요 배틀필드에서는 마이너스 3%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 차이쯤이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위 두 개 제품에 대해서는 게이밍 성능을 이렇게 쫘라락 딱 비교를 해줬는데 아랫 라인업으로 일반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600X하고 5800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가격당 성능 지표를 해가지고 그래프만 떡하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텔 CPU의 가격 기준으로 잡혀있는 게 인텔이 처음 발표했을 때 MSRP 기준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좀 높게 잡혀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인텔 CPU 물량에 딸려가지고 해외 판매 가격은 이 정도가 보통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MSRP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이 파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기 적힌 가격보다는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0900K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재고가 없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더 높긴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튼 지금 AMD가 제시해놓은 인텔 CPU의 이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5600X 같은 경우는 인텔의 코어 i5 10600K에 비해서 싱글 스레드, 멀티 스레드, FHD, 게이밍 성능까지 전부 다 가격 대비 성능이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5800X 같은 경우도 인텔의 코어 i7 10700K하고 비교를 해보면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동급으로 나오고 나머지 성능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900X 같은 경우도 10900K하고 비교한 걸 보시면 뭐 가격대 성능비가 이렇게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번 AMD CPU들이 기존 라인업에 비해서 50달러씩 전부 다 비싸게 출시를 하는데 그렇게 50달러씩 비싸게 출시를 해도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인텔 CPU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 같아요 근데 가격 자체가 실제 판매 가격도 아니고 MSRP도 아니고 더 높은 가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라인업으로 와서 전세대 같은 경우는 상위 라인업도 3950X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인업에 전부 프리즘 쿨러를 넣어줘가지고 혹시나 안 쓴다면 중고로 만원에서 만오천원에 판매도 할 수 있었고요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리프레쉬 제품으로 XT 제품이 나오면서 그 제품들은 쿨러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출시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5900X하고 5800X에서는 쿨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5600X 같은 경우는 TDP가 95W에서 65W로 줄어서 그런가 3600XT하고 동일한 스파이어 쿨러가 아니라 3600하고 동일한 스텔스 쿨러로 너프가 됐습니다 그래 뭐 쿨러 쪽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나와있는 전 제품들은 전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전부 50달러가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화인업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50달러 높아져도 엄청나게 커진 게 아니지만 5600X 같은 보급형 제품에서 50달러가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된 거라서 가격 대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500번대 제품만 지원을 합니다 이게 AMD가 분명히 첫 라이젠 출시할 때 우리 인텔이 소켓 장난질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AM4 소켓을 2020년까지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했었죠 그 와 한 게 이유가 뭐겠어요 소켓 유지한다고 와 한 게 아니라 소켓 유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호환성까지 담보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줬던 건데 이미 젠2에서 A320에 대한 칩셋은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고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서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만들어 줬었죠 근데 이번 젠3 처음 출시하면서는 400번대 보드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욕을 게쳐먹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400번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제품 출시하자마자 바로 400번대 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끼어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21년 1월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출시가 11월이니까 두 달 동안은 새 보드를 안 쓰시면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들에서 더 빨리 패치를 해주는 제조사 제품은 그냥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젠3 출시 후에 바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300, 400번대 보드는 못 쓰는 거고 500번대 보드를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400번대 아래 보드들은 보급형 보드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근데 500번대 보드로 오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CPU 가격이 오른 것 같이 합쳐져가지고 5600X 같은 제품은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월이 되고 전세대 보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도 가성비를 조금 더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표 때 마지막으로 차세대 AMD 그래픽카드인 빅마비에 대한 정보도 잠깐 보여줬는데 RX 6000번대 어느 제품이 4K에서 3개 게임 모두 풀 옵션을 땡기고도 60프레임 이상 유지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 제품이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이게 ITX 3070급인지 3080급인지는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요트는 이렇게 발표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됐고 결론을 조금 내보면 이번에 젠3의 실제 성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젠2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기대가 된다고 하긴 했지만 그때 젠2 발표할 때 벤치마크 했던 거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좀 강하게 말해서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솔직히 조작이나 다름이 없죠 왜냐면 벤치마크 시스템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고요 그때 벤치마크 나왔던 수치에 비해서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유저들이나 벤치마크 사이트들이 벤치한 자료와 너무 이제 괴리가 심해가지고 그때 자료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추고 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MD가 발표 영상 맨 끝에 벤치마크 시스템을 다 넣어뒀습니다 그 벤치마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RTX 2080 Ti 고정으로 들어가 있고 레모버 같은 경우도 AMD 쪽에만 레모버 넣어놓고 인텔은 안 넣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 다 3600에 8기가짜리 두 개 메모리를 꼽아가지고 둘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벤치마크 시스템 공개한 것 때문에 이번에 실제 게임 성능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라이젠의 이전 제품들 나올 때는 항상 동급 인텔 제품들에 비해서 라이젠의 가격을 낮게 잡았었어요 근데 그 낮게 잡고 나온 제품들은 작업용 성능에서는 가격도 싸지만 성능 자체도 좋아가지고 완전 가성비였지만 게이밍 쪽에서 아 가격이 싼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급 라인 인텔 CPU들에 비해서 가격을 더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되면 실제 성능 자체가 높으니까 가격이 분명히 이만큼 높아도 팔릴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AMD가 발표한 게이밍 성능 쪽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 성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젠2 발표할 때는 본인들이 메모리 오버클럭 관해서 진짜 막 레이턴시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 오버클럭 이렇게 하는 게 효율이 좋다 이런 거까지 다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 젠3 때는 메모리 오버클럭 인피니티 패브릭 이 단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에도 4,000MHz 이상의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한 게 아니고 딱 3,600MHz의 CL16짜리 그 메모리 사용을 했다는 게 제일 걸립니다 왜냐면 젠2의 메모리 오버클럭 1대1 비율로 하는 그 상한선이 한 3,800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AMD는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에서 인피니티 패브릭이 막 최저가가 잘 돼 막 좋아져가지고 오버클럭 4,000MHz 이상 무난하게 넣을 수 있다 1대1로 그랬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3,600에 CL16 그 정도 수준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넣어서 사용한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게이밍 성능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막 그래픽 카드 최상급 맞추고 CPU 최상급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이밍 유저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클럭을 최소한 4,000 이상 많이 땡기면 막 4,400MHz 수준까지도 땡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메모리 오버클럭이 된다면 성능 차이가 더 좁혀지거나 아니면 1,900K 쪽이 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실제 제품이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 여튼 젠2까지는 게이밍 성능이 젠플러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 쪽으로 가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그래도 진짜 하이엔드 쪽에서도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월 5일 그때 되면 리뷰를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도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